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랭크쌤 영어의 대표 강사 프랭크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2강이죠. 우리 2강에서는 바로 이 알파벳과 알파벳 잡는 발음 기호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마 중학교 때 학교 다 할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국제 표준 발음으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이걸 하려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걸 외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글을 사용해서 영어 알파벳과 한글과 비슷한 소리가 나는 것들을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정말 빠르고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영어를 말할 수 있고 아이들도 영어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럼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걸 걱정해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I want to eat chicken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건 아닌가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한국식 영어 발음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알파벳 발음 기호 한글은 보조 수단이에요. 우리 이렇게 자전거를 타다 보면 이렇게 바퀴 보조바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보조바퀴처럼 얘 보조바퀴가 바로 이 한글 발음 기호입니다. 이거는 보조적으로 쓰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지금부터 한번 발음 기호를 그리고 알파벳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누는 게 바로 A죠. A는 대문자는 이렇게 쓰고 그렇죠 소문자는 이렇게 씁니다. 두 개 확실히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대문자는 어떤 소리가 나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죠. 소문자는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게 A예요. 자 A는 우리 발음이 어 발음도 있고 A 발음도 있고 그 다음에 애 발음도 있어요.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외우려면은 힘듭니다. 우리 천천히 이걸 공부하고 일단은 애 발음이 이거입니다. 자 A는 애 발음이요. 한번 읽어보죠. A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온 게 바로 B죠. 자 여러분 B는 이렇게 씁니다. 소문자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B를 제가 써줄게요. B는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소문자는 이렇게 한 번에 가면 되겠죠. 영어를 알파벳을 쓸 때 무조건 1번은 세로부터 쓴다. 자 이것만 기억하고 쓰면은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자 B는 비읍 발음이 나요. 왜냐 이게 B니까. 그래서 비읍 발음이 납니다. 자 따라하죠. 비, 부. 그렇죠. 자 세 번째 C 발음입니다. 자 C는 대문자는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소문자는 이렇게 씁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한 번 써볼게요. C는 대문자는 이렇게 소문자는 이렇게 비슷하네요. 자 C는 시옷 발음이 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시옷 발음이 나는데 일단은 여러분 C는 키역 발음을 기억하세요. 시옷 발음도 나요. 하지만 키역 발음이 많이 납니다. 자 한 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 발음은 D죠. D는 이렇게 대문자는 쓰고 소문자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죠. 자 D는 제가 써볼게요. 밑에 내리는 거예요. 먼저 내리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D는 D니까 디귿 발음이 납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안다. 자 D, 드. 좋습니다. 다음 알파이옷은 E입니다. 자 E의 대문자는 이렇게 소문자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제가 한 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세례부터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소문자는 요 익스플로어처럼 요런 형태로 비슷하죠. 마크가 E입니다. 자 E를 한 번 써보죠. E는 이렇게 써서 E 발음이 난다 하는데 E의 대표 발음은 E 발음이 납니다. 자 E는 E 발음이에요. 한 번 따라해 볼게요. E E 좋습니다. 원호님 이 A랑 E랑 발음이 비슷한데요. E 그쵸. 비슷한 발음이 납니다. 자 다음 나오는 발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F 발음입니다. 대문자는 F 소문자 F 좋습니다. 자 한 번 써볼게요. 세례부터 갑니다. 이렇게 내리고 둘, 셋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린 다음에 이렇게 가죠. 소문자예요. 자 F 발음은 제가 써면 F가 되겠죠. 이렇게 한글로 쓰면 이건데 P읍 발음의 소리가 나지만 우리나라 사람 발음 P읍 발음은 F, F, F죠. 자 근데 F는 아랫 입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P읍지지만 소리가 바람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이렇게 물결을 넣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한 번 해볼게요. 타이어 발음 빠질 때 좋습니다. 준비 시작 F 한 번 더 그렇죠. 이 처음에 발음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일단은 이 발음을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거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발음이 교정되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야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자 다음 발음은 바로 G입니다. 자 G는 대문자는 이렇게 쓰고 소문자는 이렇게 쓰겠죠. 좋습니다. 자 G를 한 번 써볼게요. 이렇게 갔다가 T자 이렇게 가죠. G 소문자는 밑으로 내려가요. 구자를 그리면서 구를 그리면서 한 번 꺾어주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G는 G니까 지읍 발음이 나네요. 물론 지읍 발음도 있지만 대표적인 발음은 기억 발음이 난다고 기억하시죠? 자 G는 그 발음이 대표다. 물론 지읍 발음도 있어요. 준비 시작 G 그 좋습니다. 자 다음 발음은 바로 H 대문자는 이렇게 소문자는 이렇게 좋습니다. 자 H니까 H니까 E E E C 지읍 발음이 난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외국사람들 이거를 H라고 해요. H 그래서 히읍 발음이 나네요. 그래서 H는 H라고 해서 히읍 발음이 납니다. 한 번 읽어보죠. H 흑 시작 시작 좋습니다. 이거 좀 모르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등산 가다 보면 이렇게 헬기장 표시 이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H예요. 헬기장 표시 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음은 바로 다음 알파벳은 여기다 쓰면 안 되죠. I 발음입니다. I 대문자는 이렇게 소문자는 이렇게 좋습니다. 한 번 써볼게요. 대문자니까 일단 세로부터 이렇게 내리고 위에 아래 I자는 위에 가면 돼요. 점 찍고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게 I예요. 자 여러분 이 I 발음은 제가 써보면 I죠. I 발음이 난다. 근데 I 발음은 I 발음은 나지만 원래는 대표 발음이 이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I E 시작 좋습니다. 자 다음 알파벳은 바로 J 발음이죠. 대문자는 이렇게 소문자는 이렇게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려갑니다. 멘트로 내리고 하나 옆으로 가면 돼요. 갈고리죠. 위에는 점을 찍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바로 J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힘들지 않으면 옆으로 쓰고 이렇게 내려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완벽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아무 좀 편하신 대로 예를 들어 습관이 이렇게 쓰시는 분이 습관이 있다. 이렇게 써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J 발음 일단 J 제가 써볼게요. J니까 앞에 지그시 있죠. 그래서 지읒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J는 지읒 발음이요. 한번 해보죠. J 좋습니다. 자 다음 발음은 K죠. 대문자는 이렇게 소문자는 이렇게 좋습니다. 내리고 옆으로 꺾어주고 조그만 거니까 내리고 꺾어주고 자 K니까 제가 써볼게요. 케이 니까 앞에 키역 발음이 닿네요. 그래서 K 발음이라고요. 한번 읽어보죠. K K 좋습니다. 자 다음은 대문자 L 이렇게 씁니다. 소문자 L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써볼게요. 내리고 한번에 요거는 요렇게 내리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I랑 L이랑 이거 헷갈리면 안됩니다. 이거 소문자예요. 그래서 L이니까 L이죠. 그래서 리을 발음이 납니다. 우리나라 말 한글 리을 발음과 흡사하지만 똑같진 않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L L 좋죠.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발음은 바로 대문자 요렇게 쓰겠죠. 소문자는 요렇게 그렇죠. 바로 알파벳 M입니다. 자 제가 M을 한번 써볼게요.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내려주면 돼요. 자 요 소문자는 요렇게 내리고 하나 둘 요렇게 쓰면 됩니다. 자 M 써보면은 M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음 발음에서 합니다. 자 M 미음 발음이랑 똑같지 않아요. 그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미음을 쓴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M 음 힘들면은 M 라고 해도 됩니다. 원래는 음 발음인데 이게 발음이 좀 힘들다. 라고 하세요. 준비 시작 잘했습니다. 자 다음 알파벳은 N입니다. 대문자는 요렇게 쓰고 소문자는 요렇게 쓰겠죠. 좋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내리고 내리고 위에서 아래로 소문자입니다. 소문자는 이렇게 가겠죠. 자 N이니까 밑에 니은이 있네요. 그래서 니은 발음이 난다. 음 발음인데 힘드면은 느 라고 해도 돼요. N 음 힘들죠. 음 음 힘드니까 N 능 이렇게 하죠. 시작 M 시작 좋습니다. 비슷한 발음 원래 알파벳이 진정 나는 소리는 요거랑 좀 틀리지만 여러분 우리 한글이랑 비슷하게 가야지만 나중에 발음 읽기가 되게 쉬우니까 제가 요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알파벳은 그렇죠. O죠. O 대문자는 이렇게 쓰고 소문자는 요렇게 씁니다. 한번 써볼게요. 대문자 O 크게 소문자는 요렇게 O 발음은 요렇게 쓰죠. 하지만 얘가 약간 어랑 아랑 중간 발음이 있습니다. 어 자 오 어 오 어 요런 발음이에요. 원래는 오가 오니까 오우 발음도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배우고 대표발음이 오에 가깝지만 약간 아 그래서 제가 어와 아의 중간 발음 요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힘들면은 그냥 오라고 하셔도 상관없고 어라고 하셔도 상관없고 아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발음이 조금조금씩 틀려요. 자 일단은 오 어 자 따라해보죠. 시작 좋습니다.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 발음이니까 특정한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요 발음 중에서 왔다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기억하고 자 다음 발음은 바로 대문자는 이렇게 소문자는 요렇게 그렇죠. 바로 피입니다. 자 피를 제가 써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쓰고 밑에 내리면 돼요. 소문자는 조그맣게 요렇게 쓰면 되죠. 자 피를 써볼게요. 피가 됐네요. 그러니까 피읍 발음입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한 옆으로 F 발음 F는 피읍에다 물결이 있죠. 그래서 피 발음은 푸 그냥 한국 발음이랑 비슷해요. 피 푸 좋습니다. 자 다음 발음은 바로 Q입니다. 대문자는 이렇게 쓰고 소문자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 Q 발음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문자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나온 거예요. Q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자 이게 좀 힘들다. 그럼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해서도 상관없어요. 자 Q니까 이렇게 쓰죠. 키역 발음이네요. 이게 키역 발음인데 여러분 이 Q는 항상 U 발음과 같이 와요. 영어에서 Kuwait라는 알파벳 빼고는 Q는 항상 U랑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 오리들 있죠. 오리나는 발음이에요. Q가 아니라 꽈 U 발음이랑 합쳐서 꽈 이런 발음이 나요. 일단은 Q는 크 발음이지만 U가 합쳐서 오리발음 꽈 꽈 꽈 할 때 꽈 꽈이죠. 꽈 꽈 이 발음입니다. 일단 이게 힘드니까 이 발음이 안 나니까 우리는 그냥 Q는 크 발음이에요. 한번 해보죠. Q 크 준비 시작 좋습니다. 다음 발음은 바로 알파벳은 이렇게 쓰고 소문자는 이렇게 쓰겠죠. 좋습니다. 바로 R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는 R이죠. 내리고 이렇게 꺾어주면 돼요. 이렇게 내리고 위로 갑니다. 이게 R이에요. 여러분 R 하면 한국말을 쓰면 R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발음 리을 발음이 아닙니다. 리을 발음 같으면서도 리을 발음이 아니에요. 리을 발음인데 혀가 천장이 안 닿습니다. 그래서 R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리 R을 뱄어 할 때 다리 R 뱄어 할 때 R 하면서 혀를 천장에 대지 마세요. R 이렇게 이 발음이 그래서 저는 여기다 물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리을 발음이 아니다 하는 곡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R R 비슷하기만 따라봤어요. R R 이 발음이 있죠. 그래서 앞에 이게 정말 힘들면 여러분 이렇게 앞에 O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R 발음이랑 비슷해요. R 우리나 얼 빠진 사람 할 때 R 이게 R 이 발음이랑 비슷한 게 R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R R R 좋습니다. 이게 중요한 발음이에요. 다음 발음은 S죠. S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단 대문자부터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고 소문자는 이렇게 쓰겠죠. 좋습니다. S 발음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갑니다. 소문자는 이렇게 쓰죠. S를 제가 써보면 S니까 시어발음이 나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게 때에 따라서는 지읍 발음도 나와요. 이 지읍 발음은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이거부터 공부하면 너무 힘드니까 S는 S 그렇다면 이거 S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바람 빠진 소리입니다. S 이렇게 S S S S 이러면 안 됩니다. S S 시작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다음 알파벳은 T입니다. T의 대문자는 이렇게 쓰고 소문자는 이렇게 쓰겠죠. 좋습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T는 일단 밑에부터 내립니다. 이거 쓰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좀 힘든 사람들은 그냥 가로부터 쓰고 세로로 내려도 상관없어요. 자 작은 거는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하겠죠. 자 T는 T니까 T급 발음이네요. 쉬워요. T T 준비 시작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알파벳입니다. 자 다음 알파벳은 대문자는 이렇게 소문자는 이렇게 좋습니다. 바로 U죠. 자 U를 제가 해볼게요. U는 대문자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소문자는 이렇게 해서 한번 내려주면 됩니다. 이게 U예요. 자 U는 발음이 이렇게 U죠. U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U 발음도 있지만 이 때에 따라서는 U 발음도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와 우의 중간 발음이 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 발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 발음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이걸로 가겠습니다. 어와 우의 중간 발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U와 오는 오와 유 두 개 있죠. 얘는 발음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발음이 난다. 그거는 나중에 저랑 같이 차근차근 공부할게요. 그래서 다 U 발음 해볼게요. U 어 시작 좋습니다. 자 다음 알파벳은 대문자는 이렇게 쓰죠. 소문자는 이렇게 씁니다. 바로 V 가 되어있습니다. V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V 아니에요. V예요. 자 그래서 대문자는 이렇게 쓰겠죠. 지우겠습니다. 소문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V라고 하는데 V가 아니라 V 발음입니다. 여러분 V가 아니라 밑에가 울려요. V F 발음처럼 V F 발음 아랫니티로 넣고 하는데 여기는 비읍 발음이요. V 이렇게 준비 시작 그렇죠. V 그래서 위에다가 물결 교시를 했습니다. 자 V V V 시작 잘했습니다. 자 다음 발음은 바로 W 발음이죠. 대문자는 이렇게 소문자는 이렇게 씁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W는 쉬워요. 이렇게 쓰고 소문자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W 옆에 써볼게요. 더블 유 그래서 유 발음이 나는 거 아니에요? 디귿 발음인가 비읍 발음인가 아니에요? 자 W 발음은 그냥 우 발음입니다. 자 W 발음 우 한번 읽어볼게요. 더블유 우 좋습니다. 자 다음 알파벳은 X죠. 자 대문자는 이렇게 소문자는 이렇게 좋습니다.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자 X는 이렇게 쓰면 돼요. 소문자는 이렇게죠. 그래서 X를 쓰면은 X 이렇게 썼죠. 그래서 얘는 발음이 좀 특이해요. 크스 발음이 나요. 기억과 시업이 빨리 발음이 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크스 X 크스 시작 좋습니다. 자 다음 알파벳은 바로 요겁니다. 대문자는 요렇게 소문자는 요렇게 그렇죠. 바로 Y 발음입니다. 여러분 Y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가죠. 세총 모양이죠. Y 소문자는 이렇게 쓰고 옆으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Y니까 와 이 그래서 Y는 기본적으로 이 발음이 난다. 어 선생님 그럼 이 I 발음과 Y 발음이 되게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죠. 자 Y E 시작 좋습니다. 자 마지막 발음은 자 마지막 발음은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Z 발음입니다. 대문자는 이렇게 소문자는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갑니다. 소문자도 이렇게 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저처럼 이렇게 30대 이상인 분들은 Z라고 하는데 요즘 10대들은 Z라고 하네요. 뭐라 한다? Z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Z라고 할게요. Z 그래서 지읍 발음이 나네요. 자 근데 지읍 발음이 나는 거 J 발음이랑 비슷한데 J는 Z 발음 J 발음 지읍 발음이 나지만 이 Z는 밑에가 울려요. Z Z 이렇게 울립니다. 밑에를 울려주세요. Z 좋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Z Z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울리니까 마찬가지로 물결 발음을 저는 넣습니다. 자 캐나다 사람들은 이 Z를 Z라고 해요. Z Z라고도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Z도 있구나 기억하시고 자 우리 오늘 요거에 대한 공부한 알파벳 A부터 Z까지 봐도 뭐다? 여기에 관련된 한글와 가장 비슷한 발음을 제가 넣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 지겹다고 넘기면 안 돼요. 처음부터 보고 알파벳 쓰는 거 외우고 그 다음에 한글 발음도 정확히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그 자료실에 가면은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게 있어요. 이렇게 준비한 이 시험이 10가지로 총 준비를 했습니다. 총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0개 다 할 필요는 없는데 아이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거를 확실히 외울 수 있냐 이 빈칸을 확실히 채우고 채점을 하시고 100점을 맞이하지만 3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10개 제가 만들어놓은 거 계속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자료실 가서 다운받으시면 되니까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이거 계속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2강에서 공부한 내용들 제가 그랬죠. 여기에 있는 거는 한글을 영어로 바꾼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알파벳을 한국어로 간 거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F 발음 R 발음 R Z 발음 Z 이렇게 완벽하게 연습하지 마시고 그냥 한국어식으로 얘기를 해도 좋으니까 Z Z 이렇게 얘기해도 좋으니까 일단은 자녀들과 그리고 처음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일단은 외우시고 넘어가세요. 어차피 3가 4가 갈수록 제가 발음을 다 잡아주니까 그때 발음을 하나씩 잡으면 됩니다. 일단은 이 표 반드시 외우시고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서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죠. 하지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여행을 가기 전에 저랑 같이 여행 영어로 공부하고 여행을 가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영어에 대한 흥미도 생길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저의 강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단어를 공부하고 그 단어를 어떻게 배열해가지고 문장을 만드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 10가지 정말 많이 쓰는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공항, 호텔, 식당 이 3가지 위주로 제가 많이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랑 같이 총 10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내가 이 정도의 표현은 스스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힘이 생기고 내가 생각한 간단한 한국말도 영어로 바뀔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를 믿어보시고 지금부터 1강 단어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여행 영어를 하기 전에 반드시 단어는 외워야 됩니다. 저랑 같이 단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하면 모든 단어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눈 단어가 바로 order라고 하죠. 읽을 때 오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따라 읽어볼게요. order 좋습니다. 이 order 하면 뭔가를 주문하다 특히 음식을 주문하다 이게 명령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행 영어에서는 특히 음식 많이 주문할 때 시키는 거 있죠. order 라고 해요. I want I would like to order this one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두 번째는 take라고 했는데 take의 진정 의미는 뭔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는 게 take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한 곳에 다른 곳으로 가지고하다 이동시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보시죠. 여기 사람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take 잡아가지고 이렇게 부산으로 데려갑니다. 이런 경우도 take죠. 사람을 take 하면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I take you to 부산 하면 부산으로 널 데려갈게. I will take you to 런던 하면 오빠가 런던 데려가줄게 이런 표현이 됩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서 take 이렇게 기억하시죠. 또는 뭔가 이렇게 가져가는 거 take 거예요. I will take the chicken 하면 치킨이 보이죠. I will take the chicken 이런 소리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take 좋습니다. 세 번째는 can 하면 맨 앞에 있으면 해도 돼요 라는 뜻이요. 내가 하면 can I 내가 해도 돼요 라는 뜻이요. 당신 이 사람한테 하면 can you 당신 해도 돼요 이런 표현이 can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can 좋습니다. 네 번째는 stay 라고 해요. 머무르다 라는 뜻이죠. stay 하면 한 곳에 이 호텔에 이 호텔에 이 사람이 머물고 있죠. 이럴 때 stay를 써요. 나 머무러 I will stay at the hotel 이렇게 가는 게 stay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stay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big size 이거 외우실 때 특히 발음하실 때 size 이러지 마시고 size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big size 좋습니다. big size 이렇게 커다란 사이즈를 우린 big size 하죠. 자 여섯 번째 계속 갑니다. 여섯 번째는 쉬워요. some 하면 약간 자 여기 컵이 하나 있어요. a cup 컵이 두 개가 더 있네. some cups 약간의 컵 some cheese 이렇게 할 수 있는 some이에요. some water 약간의 물 약간 좀 우리나라 말로 좀이 좀 좋아요. 좀이란 뜻이 바로 약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some 좋습니다. 이거 some 타는데 할 때 그 some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자 여섯 번째 here 하면 여기예요. here 여기 저기는 뭐라요? there 한번 읽어볼게요. here there 좋습니다. here는 여기죠. come here please can you bring something here please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 here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call 부르다 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제가 아 형씨 이렇게 왔네 이렇게 부르는 게 우리 call이에요. 또는 이게 전화로 저 사람이 이렇게 왔죠. 이것도 call입니다. 자 사람만 아니라 사물되어요. 택시가 있어요. 택시를 불러요. call a taxi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call이에요. 동사이기 때문에 call을 부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요 제가 지금 설명한 요 그 그림을 기억하시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call 좋아요. 자 아홉 번째입니다. check out 호텔 호텔, 마트, 공항 등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나가다 체크아웃 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 계산대가 있어요. 계산대 내가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샀어요. 그럼 나가려면 여기다 체크를 하고 나가죠. 그래서 check out 이에요. 호텔에 갔어요. 하룻밤 자고 나갈 때 키를 반납하죠. 키를 체크하고 나갑니다. check out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쉽죠. 호텔에다 나갈 때 I would like check out right now 이렇게 할 수 있는 표현이 check out 동사입니다. I check out he checks out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check out 아주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은 late 늦게입니다. 지금 2시에 2시 새벽 2시 Oh very late 이렇게 쓸 수 있는 late 1시간 늦게 one hour late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좀 더 늦게 하면은 later 라고 할 수 있어요. later 좀 늦게 I would like to check out one hour later 해도 되고 I would like to check out one hour late 늦게라는 뜻입니다. 2개 함께 해볼게요. 좀 더 늦게 늦게 late later or later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단어를 갖고 어떻게 문장을 만드냐 이 문장을 만들기 전에 이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만드는 힘에 대해서 특히 문법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저랑 같이 문법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 문법 잘 듣고 마지막에 진짜 여행용어로 말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한번 길러보도록 하죠. 저와 같이 단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우리 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차이점을 몇 개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말은 흔히 말해서 주어를 생략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주어를 꼭 얘기해라. 특히 여행용어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지 상대방한테 부탁하고 싶은지 요거 두 개만 알면 거의 끝납니다. 자 우리나라 말은 어 이거 가져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거 가져가고 싶어요 를 머릿속에 생각하지 마시고 바꿀 때 무조건 이거 this 가져가다 take 이렇게 영어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가져가고 싶은 건지 이 사람이 가져가고 싶었는지 이걸 머릿속에 넣으세요. 내가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I take this one 이거는 동사는 외워지면 돼요. 가고 좋고 하고 싶다. I would like to take this one 나중에 공부합니다. 얘를 먼저 넣는 거를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연습은 저랑 같이 천천히 하면은 총 10강에 걸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I는 나는이고 U는 너 희는 그 시는 그녀 이은 그것 데이는 그들 위는 우리들 이렇게 우리 공부를 했었는데 이거 여행 영화에서는 얘네들은 잘 많이 안 써요. 밑에 애들은 거의 I 아니면 U만 많이 씁니다. 나랑 얘기하거나 상대방이랑 얘기하거나 이거 첫 번째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동사의 형태가 좀 바뀌는데 이 동사의 형태를 우리가 전부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이승은 그것 데이는 그들 위는 우리들 이렇게 우리 공부를 했었는데 이거 여행 영화에서는 얘네들은 잘 많이 안 써요. 밑에 애들은 거의 I 아니면 U만 많이 씁니다. 나랑 얘기하거나 상대방이랑 얘기하거나 이거 첫 번째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동사의 형태가 좀 바뀌는데 이 동사의 형태를 우리가 전부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take가 will take로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took로도 바뀌고 과거죠. 그 다음에 taking으로도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taken으로도 바뀌고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얘들을 여행 영화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는 간단하게 조동사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것만 하나 넣고 이렇게 바꿔주는 것 요거만 공부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을 보면은 I may, I can, I will, I could 이런 우리나라 말의 단어들은 단어 자체의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 단어가 순서가 바뀌면은 의미가 틀려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I can 하면 나는 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말은 can이 어느 위치에 가득 can은 can이라는 의미예요. 한자어가 틀리지 않은 이상. 그렇죠? 근데 영어는 이 can이 앞으로 가면은 내가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could가 되면 나는 할 수 있었어. 과거형이 됩니다. 근데 이 could가 앞으로 빠지면은 could I 하면은 나는 할 수 있었나요가 아니라 제가 이거를 해도 되나요? 부탁의 의미가 돼요. 의미가 틀려집니다. 요거를 여행 영화 하기 전에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I can, I may는 나는 할지도 몰라. I may go home tomorrow. 나 내일 집에 갈지도 몰랐는데 may I가 되면은 의미가 바뀐다. 제가 이거 해도 되나요? 라는 이런 의미가 돼있 때문에 아 이게 얘랑 얘랑 의미가 좀 틀리구나. 여행 영화에서는 특히 이 세 가지를 많이 공부합니다. may I, could I 제가 해도 되나요? 라는 표현이에요. 꼭 기억하십니다. can I도 좋은데 can I는 좀 약간 정중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could I, may I로 쓰는 게 훨씬 더 좋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여행 영어로 공부하기 전에 알아들겠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택시 좀 불러주세요. 하면 택시가 있어요. 택시 우리나라보는 택시 하면 택시예요. 근데 영어는 이걸 명사라고 하는데 이 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다가 어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마이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너를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 좀 청소해 주세요. 우리나라보는 그냥 방이죠. 그래서 클린 룸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영어에서는 이 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 상대방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클린 마이 룸 클린 더 룸 이런 식으로 어룸 택시 하면 그냥 택시 이 세상에 택시가 되게 많죠. 되게 많아. 그 중에서 그냥 이 택시 하나. 근데 이 택시가 하나 보이죠. 나랑 이 상대방이랑 서로 알고 있으면은 더 택시가 됩니다. 이 개념만 좀 아시면은 이걸 처음부터 알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알기 후에는 차근차근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여행영어에서는 안 되니까 저랑 같이 아 이럴 때 어를 쓰고 덜을 쓰고 이게 힘들면은 그냥 빼서 얘기하십시오. 개념만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 개념만 알면은 여행영어에서 여러분이 그냥 직접 그 문장을 다 외우지 않더라도 이 순서 몇 개만 단어를 외우고 순서만 몇 개만 집어넣으면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여행영어가 됩니다. 이 동사들은 외워주면 돼요. 단어들은 외워주면 돼요. 이 단어에 대한 순서는 이렇게 제가 알려준 이 세 가지 기본 규칙만 갖고 여행영어 지금부터 뒤에 나오는 열 가지 문장을 갖고 저랑 같이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지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저와 같이 여행영어에 대한 표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주문을 해도 될까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식당 가면 많이 쓰는 말이죠. 내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 이 사람한테 주문을 하는 겁니까? 영어는 제가 그랬죠. 처음에 어떤 말을 하냐가 가장 중요해요. 50%입니다. 내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니까 내가 주문하라는 동사 그렇죠 order 끝입니다. 나 주문해 여러분 나 주문해 I order 하면은 이 사람이 좀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 내가 너무 건방지니까 그러니까 해도 될까요 좀 존중하게 해주는 표현 앞에 뭐 있습니다. May I Can I Could I 다 됩니다. 저는 may로 쓰겠습니다. May I order please 하면 더 좋겠죠. 뒤에다 please를 쓰면 더 좋은 표현이 되는데 지금 주문하고 싶으니까 now를 써주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해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음 주문을 해도 될까요? 준비 시작 아주 좋습니다. May I order now please 또는 may I order please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두 번째요. 이걸로 먹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햄버거랑 치킨이 있습니다. 메뉴판에 있는 거예요. 저 이걸로 먹을게요. 이 표현이죠. 그럼 이 표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다라는 동사 뭐 it을 써도 되는데 좀 더 고풍스러운 표현 입보다는 조금 더 고풍스러운 표현 해보러 가 있습니다. 이것 이거 보이죠? 이겁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this one 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this one 대신에 it을 써도 상관없어요. 이걸로 먹을게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깨요는 앞에다 말씀하면 우리 will을 씁니다. will 자 이거 중요하죠. 내가 서울 갈게요. I will go to 서울. 내가 이거 할게요. I will do it. 내가 이거 먹을게요. I will eat this one.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네 우리는 고풍스럽게 it 대신에 have가 좋다는 걸 공부했습니다. 이 웨이터한테 저 이걸로 먹을게요. 직접 해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아주 잘했습니다. I will have this one. 자 세 번째입니다. 치즈 버거로 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주세요 하면은 왠지 느낌이 give 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앞에서 제가 했던 말 기억납니까? 번역에 대해서 너무너무 초점을 둬서 영어로만 하지 마라. 저랑 같이 공부한답니다. 자 주세요는 보통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I를 넣고 얻다 라는 have 또는 get을 쓸 수가 있는데 get보다는 have가 훨씬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ave를 쓰세요. get은 약간 좀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는 거고 have는 존중해서 얘기하는 거 때문에 I have 뭐를 어 치즈 버거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어 가 들어간 이는 여기 치즈버거 그냥 많은 치즈버거 그냥 치즈버거 하나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이 치즈버거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더 치즈버거 식당 갔을 때 이 치즈버거야. 치즈버거가 3개가 있는데 그냥 아 치즈버거 아무거나 어 치즈버거 근데 이 치즈버거는 더 치즈버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세요니까 존중을 해줘. 존중합니다.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ay 또는 could I can도 되지만 may or could is much better 훨씬 좋습니다.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may I have a 치즈버거 please 하면 치즈버거를 주세요. 주세요니까 can you give me 이거보다는 번역의 오류는 저랑 같이 공부하면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 may I have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may I have 는 얻고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치즈버거 얻고 싶습니다. 이름만 안 하죠. 미국 사람들도 can you give me 치즈버거라는 말보다는 may I have 이 말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이렇게 정리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표현은 여행 영화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may I have some tissue please 이렇게도 쓸 수 있고 may I have a menu please 나중에 배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네 번째 바로 갑니다. ABC 호텔에 머물 거예요. 여러분 입국신사대 갔을 때 이게 입국신사 하시는 분이 어휴 무섭습니다. 어디에 있을 건가요? 하면은 아 디스 디스 호텔 디스 호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표현을 한번 해보시죠. 그럼 조금 더 쉽게 통과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머무는 겁니까? 이 상대방 이 사람이 머무는 겁니까? 이 입국신사 이 사람이 머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머물다 라는 동사 stay를 씁니다. 어디에? 호텔에 머무는 거죠. 여러분 호텔에 머물기 때문에 호텔을 이렇게 쓸게요. 어떤 호텔? A B C 호텔에 머뭅니다. 호텔에 머물면은 이 호텔 앞에다가 at the 를 써주는데 여기는 호텔에 머물기 때문에 at the에요. 이거 힘드시면은 일단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머물 거니까 I will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I will stay at the ABC 호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ABC 호텔에 머물 거예요. 준비 시작! 아주 잘했습니다. I will stay at the 힘들면 그냥 가세요. ABC 호텔 at the ABC 호텔 is the perfect English. 좋습니다. 다섯 번째 큰 사이즈로 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Can you give me 라는 표현보다는 주세요니까 give me 보다는 주세요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많이 쓰는 표현 그렇죠? I have 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거죠. 근데 정중하게 가니까 May I have 큰 사이즈 그렇죠? Big 사이즈 근데 빅사이즈는 그냥 빅사이즈 달라는 거니까 이 큰 사이즈 이 셔츠 큰 큰 셔츠 보이죠? 이 셔츠가 아니라 이 큰 사이즈가 아니라 그냥 그래서 A big 사이즈 뭐 플리즈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May I have a big 사이즈 플리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 점원한테 어 저 큰 사이즈 해주세요. 한번 해보죠. 준비 시작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랑 다섯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네요. 다음 표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현은 식당에서 어 얼음 좀 주실래요? 어 아이스 아이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말하냐? 여기 웨이터가 있어요. 그럼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싶다. 주실래요가 Can you give me 뭐다는 얘가 훨씬 좋아요. 뭐를? 아이스를 뭐 플리즈는 쓰는 게 물론 좋긴 하겠지만 이거는 괜찮습니다. 약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따라하자 some 약간이라는 뜻이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어 이 사람을 정중하게 해주니까 앞에 멀어 주신다? 그렇죠. May I 또는 Could I Can I is okay but may I or could I is much better. It's very polite way to say 되게 정중한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May I have some eyes 플리즈 자 이 사람한테 여기 이 사람이 보이고 여기 얼음 있죠? 얼음 좀 주시겠어요? 준비 시작 아주 잘했습니다. 자 다음은 제 방을 청소해 주세요. 내가 호텔에 있는데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전화해가지고 방 좀 청소해 줄 수 있나요? 자 이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조금 틀려요. 내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 상대방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영어는 여기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뭐 하라고 합니까? 방을 청소하다 동사 그렇죠. 이거 해달라는 거죠. 뭐를? 방을 플리즈는 여기다 접수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에서 이 룸이 나왔다. 그렇죠. 룸이 나왔다는 그냥 룸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영어는 표하는 걸 좋아합니다. 마이 룸인지 그냥 그냥 아무 방 얼음인지 내가 원하는 너 룸인지 뭐가 좋습니까? 여기서는 내가 지금 있으니까 내 방 청소해 주세요. 마이 룸 이즈 머치 베러 투 세이 데 요게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좀 힘들어요. 중요한 건 유클린 룸 요게 기본이에요. 자 좀 더 부드럽게 이 사람한테 야 청소해 봐 이러면 이 사람이 화가 날 수도 있으니까 부드럽게 이분한테 이렇게 부드럽게 뭘 씁니까? 그렇죠. 매이를 쓰겠네요. 그래서 매유 클린 마이 룸 플리즈 매이 대신에 유 캔 세이 쿠드 쿠드를 써도 됩니다. 자 이 사람을 보면서 제 방 좀 청소해 줄 수 있나요? 호텔에 나가기 전에 준비 시작 아주 잘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덟 파트입니다. 여기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나요? 내가 커피숍에 갔는데 어 저 죄송한데 여기서 와이파이 써도 돼요? 커피는 마시기 싫고 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한번 5천원을 아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여기 와이파이 표시가 뿅뿅뿅 있네요. 그럼 내가 쓰는 겁니까? 이 사람이 쓰는 겁니까? 내가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써볼까요? 이번에는 아니죠. 여기다 쓸게요. 내가 사용하다 뭐를 와이파이 와이파이는 그냥 와이파입니다. 여기 그렇죠. here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중하게 이 사람한테 내 정중한 명을 표현하니까 앞에 may를 쓰면 있죠. may I use 와이파이 here please 까지 하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버리스타 멋진 버리스타한테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와이파이를 써도 될까요? 준비 시작 아주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may I use 와이파이 here please 자 아홉 번째 택시를 불러주세요. 호텔에 갔을 때 좀 약간 늦었을 때 택시 좀 불러줄 수 있나요? 이분한테 수납원 리프셉션 이스트라고 하죠. 이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이라는 뜻이죠. you 부르다 부르다 뭐를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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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즈는 당연하니까 플리즈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택시 영어는 구체적으로 찍어주는 게 좋아요. 택시니까 그냥 이 택시냐 그 택시이면 서로 몰라요. 아무 택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a 택시 하면 좋습니다. 정중하게 하니까 마찬가지로 may you or you can say could you could you call a 택시 플리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한테 한번 우리 정중하게 택시 좀 불러줄 수 해볼게요. 시작 아주 잘했습니다. could you call a 택시 플리즈 이렇게 하시죠. 열번째 한 시간 늦게 체크아웃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혹시 11시까지 체크아웃 해야 되는데 좀 늦잠 자가지고 10시 일어날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전화해가지고 한 시간만 체크아웃 늦게 할게요. 전화해가지고 또 아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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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아웃 체크아웃 아 아 원하워 오케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젠틀맨 린 젠틀맨 입니다. 한번 해보죠. 그럼 여러분 내가 체크아웃을 늦게 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이 늦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늦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가 동사로 가세요. 뭐 하고 싶다? 하고 싶은 동사 쓰시는 겁니다. 체크아웃 하고 싶다. 한 시간 원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언이라고 됩니다. 원 아워 늦게 그렇죠. 늦게 배웠어요. late 근데 좀 더 늦게 하면은 뒤에다가 later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니까 그냥 I 체크아웃 원하워 이러면은 좀 약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안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죠. 그래서 앞에다가 메일을 써주면은 정말 부드러운 표현이 되죠. 그래서 may I check out one hour late or later please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한 시간 늦게 일어나도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정 요거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괜찮은 표현이죠. 요정도. 뭐 예를 들어서 12시에 체크아웃 원하워 대신에 그냥 at 쓰면 돼요. 여기다 쓸게요. 안 보이니까 at 12 o'clock 하면 12시에 체크아웃 해도 되나요? at 1pm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죠. 저 한 시간 늦게 체크아웃 해도 되나요? 준비 시작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10가지 여행 영어를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행 갔을 때 단어 단어를 뱉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이렇게 집강에 걸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기본적인 표현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거를 문장을 배열해서 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저의 11강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2강에서 찾아볼게요. 안녕하세요. 프랭크쌤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정말 힘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특히 영어 초보자들을 위해서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우고 읽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면은 영어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일단 처음에 나오는 게 like예요. 얘는 중요한 게 i 발음이 중요합니다. 뒤에 e가 있으니까 얘는 소리가 없고 얘를 i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읽으면은 like 한 번 더 읽어볼게요. l 발음 이렇게 입술 모양 이렇게 한 다음에 소리 내는 겁니다. like 좋아요. 얘는 좋아하다 라는 뜻이에요. 좋아하다. 이거를 좋아하다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외워. like 좋아하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단어를 외우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엔 영어를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영어를 말을 하려면은 문장을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like 좋아하다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어느 때 like를 문장에 써야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거를 알려주는 선생님이 많지도 않아요. 왜 그렇다? 그 선생님들은 이미 영어를 잘하는 상태에서 알고 있으니까 뭐 이 정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좋아하다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얘가 동사냐 형용사냐 명사냐 이런 것까지 같이 외우는 거를 꼭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동사일 경우에는 보통 두 번째 옵니다. 명사일 경우는 첫 번째 또는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영어의 순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선생님 그럼 질문 있어요. 동사가 뭐예요? 동사는 움직이는 행동이에요. 명사는 이름입니다.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주는 화장품 같은 수식어입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죠. 자 일단 갑니다. 두 번째 갈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S는 E니까 E 발음 2장 모음 공부했죠 우리? 읽으면 C 라고 합니다. 알파벳 A, B, C 발음과 비슷하죠. 그래서 C의 의미는 보다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는 혼자서 영어 초보자들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뭐다? 이걸 보다라고 하면 나중에 알겠지만 look at watch see 이 세 개가 그냥 다 보다라는 뜻으로 헷갈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냥 여기 뭔가 보이죠? 여기 나무가 보이네? 그냥 보이면 C예요. 그냥 보이는 거 여러분 제가 보이나요? 그냥 보이는 거죠? 이럴 때만 C를 쓸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C 그래서 얘도 동사입니다. 그냥 보이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 AI 발음이 중요해요. AI 모음이 두 개니까 뒤에 있는 모음은 소리가 없고 앞에 있는 거는 긴 모음 AI 발음을 내죠. R 발음 이렇게 해가지고 레인 하면 안 돼요. rain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rain 좋습니다. 얘도 대표적으로 비 오다라는 동사입니다. 비가 오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 비가 내리고 있죠? It is raining It rains 이렇게 두 번째 문장에 옵니다. 그래서 비 오다라는 동사 새로 있습니다. rain R 발음 조심하세요. 다음이에요. 얼 랏 오가 어와 아의 중간 발음이지만 아에 가까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얼랏 여기 얼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아이들 얼라를 많이 있어요. 얼랏 그래서 많은 이란 뜻이에요. 보통에는 문장의 맨 뒤에 옵니다. 그래서 동사를 꾸며줘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명사만 못 꾸며주는 단어의 품사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려우니까 얘는 나중에 하고 보통 문장의 맨 뒤에 와요. 그래서 나는 많이 먹는다면 I eat 얼랏 이렇게 문장의 맨 뒤에 올 때 많은 이란 뜻이에요.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얼랏 얼라들 얼라들 이렇게 기억하시죠. 다음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죠. W는 무슨 발음이에요? W는 우바름 까먹으면 안 돼요. AI 여기랑 똑같죠? 무슨 소리? A 소리 T는 T OR 발음은 우리 AR IR OR UR 발음 공부했습니다.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입술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R R 이 발음이 OR 발음이죠. 그래서 F가 붙었으니까 WAIT FALL 이렇게 돼요. 제가 유튜브 댓글을 보다 보니까 어 선생님 이게 어느 때 받침이 밑으로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어는 한국처럼 으으으 발음이 없어요. 얘를 WAIT 이렇게 절대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를 이렇게 있을 경우는 받침을 내가 못 내리겠다. 그냥 가볍게 소리 내면 돼요. WAIT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WAIT FALL F 발음 살려서 WAIT FALL 좋아요. 얘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얘가 하나의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리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 나는 나의 첫사랑을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 그럴 때 쓸 수 있는 WAIT FALL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WAIT FALL A BUS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대상을 쓰고 동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좋습니다. 다음 계속 할게요. H-I-M 입니다. 얘는 어떻게 읽냐면 힘이라고 읽어요. H-I-T는 흐흐 마름나죠? 읽으면 힘 힘이 셉니다. 힘센 남자 힘 그래서 얘는 대명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 나타낸다 해가지고 나는 그는 그녀는 너는 이런 걸 대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뜻이 뭐냐면 그를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 한 명을 나타내는데 그에게 그를 이런 뜻을 우리는 힘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 사랑해 한국말로 이렇게 안 하죠. 나는 그를 사랑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I love 힘 이렇게 동사 뒤에 들어갈 때 쓸 수 있는 단어 힘입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 밑에 내려갈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소리가 없고 얘는 길게 발음을 해줘. 그래서 케이크 얘를 밑으로 내리는 걸 모르겠다.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영어는 으 발음이 없어요. 케이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뒤에 거만 부드럽게 케이크 케이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름입니다. 이름 명사예요. 이런 거 여러분 꼭 외워되요. 그냥 한국말로 케이크 이라고 하죠. 또는 케이크 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죠. 샌드 라고 하고 WI CH 발음 얘는 EZ 발음을 내주면 돼요. 읽으면 샌드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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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샌드위치 하면은 샌드위치 하나 하면은 A 샌드위치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을 우리는 샌드위치 샌드위치 들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샌드위치니까 명사로서 밑에다 쓸게요. 샌드위치지만 영어에서 이 뒤에 문장의 맨 뒤에 아니죠. 단어에 맨 뒤에 S나 ES가 들어가면은 한국말로 여러 개라는 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샌드위치 아주 잘했습니다. 자 다음 나오는 거 어렵지 않죠? 직접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도그즈 얘가 S발음이 시옷발음과 지읒발음이 나는데 이 S 앞에 있는 알파벳소리가 울리면은 지읒발음을 해줘야 돼요. 도그 울리죠? 그래서 지읒발음이 납니다. 도그즈 이게 원래는 영어의 표준어예요. 나는 S 이 발음 절대 구별이 안 돼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도그즈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S가 표준어다. 이걸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도그즈 좋아요. 얘는 명사죠. 바로 뜻이 개입니다. 멍멍! 멍멍! 아유 귀여워라! 개입니다.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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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틀렸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아 그렇죠. 이 명사 뒤에 S가 있으면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항상 들이 생략했다. 마지막 단어. E, A 발음 모음 모음 두 개니까 어떤 소리가 난다? 그렇죠. E 소리가 나죠. T는 T 선생님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지 저는 헷갈려요.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헷갈리면은 얘를 가볍게 소리내요. EAT 이렇게 EAT 안 됩니다. 이 EAT은 음 이렇게 씹어먹는 거 맛을 의미하면서 이렇게 씹어먹을 때만 EAT을 쓸 수 있어요. 왜냐? 나중에 HAVE라는 동사를 배웠는데 얘랑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잡아드리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행동하는 동사로서 먹다라는 뜻인데 행동에 초점이 돼서 씹어먹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읽어보죠. EAT EAT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단어 저랑 같이 공부해봤어요. 복습 들어갑니다. 저를 보시고 한번 해보죠. 비가 내리다. 그렇죠? rain 동사 비 내리다. 항상 이렇게 가야 돼요. 뭔가가 많은 문장의 맨 뒤에 있어서 많은 그렇죠. A lot 이 많아. A lot 아 이렇게 안 와. 기다리다. 아 동사입니다. 얘도 WAIT FOR 그냥 보이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고 내가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보이다. 보다. 보다. 마찬가지로 동사로서 SEE 라고 하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좋아하다. 여러분 좋아하다. 그렇죠. 얘도 동사로서 LIKE 나옵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LIKE 정말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음 맛있는 샌드위치들 음 그렇죠. 얘는 명사입니다. 샌드위치즈 발음 정확히 내야 돼요. 여기 있는데 여러분 발음 규칙들 정말 잘 보면서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따라와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제 영어 읽기 강의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그를 이란 뜻이요. 희라는 그라는 사람이 동사 뒤에 가면 바뀝니다. 단어가 그를 어떻게 말한다? 좋아요. 힘 이라고 하죠. 여기 맛있는 케이크가 있어요. 케이크는 케이크는 영어로 케이크 케이크 안 됩니다. 여러분 발음 정확히 처음에 공부할 때 처음 단어 외울 때 정확히 해야 돼요. 새로 갑니다. 케이크 얘는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다 틀렸어요. 명사입니다. 명사 자 그리고 다음 나오는 거 멍 멍 멍 강아지들 개들 dog 뒤에 s 붙이는 거 s 발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씹어먹다 그렇죠. it 얘는 명사예요 형용사예요 다 틀렸어요 여러분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저랑 같이 오늘 10개 단어를 공부해봤어요. 어려우면 어려운 거고 쉬우면 쉬운 겁니다. 이거 10개 단어 반드시 외우고 이거를 외울 때 이게 동사인지 아니면 형사인지 부사는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얘는 그냥 넘기죠. 반드시 외우되는 이유가 뭐다? 나중에 여러분이 단어를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영어를 말하는 순간이 오고 내가 생각한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때 순서대로 늦는 연습을 합니다. 그때 이걸 모르면 어디에다가 무슨 단어를 넣을지 감히 그냥 안 와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다른 데서 이거 알려준 선생님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영어 단어도 외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영어 문장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냥 단어 틀어놓고 백날 설거지하면서 들어봤자 들을 때 뿐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얘기해보고 말하면서 말을 해야지만 여러분 단어가 대우고 여러분 단어가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원어민들 만났을 때 직접 내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프랭쌤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아웃도어 브랜드 읽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이러한 아웃도어 브랜드 로고들 많이 보시죠. 손자, 손녀 아이들과 갔을 때 내가 이 정도도 못 읽으면은 좀 창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어떻게 읽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는 콜롬비아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요즘 읽고 특히 또 타이트하게 딱 읽고 등산 가시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 브랜드입니다. 자 이거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의 강과 그 마운튼 후두산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어 근데 콜롬비아 강이랑 콜롬비아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이유는 이 콜롬비아가 본사가 포틀랜드에 있어요. 미국 오리건주에 있는 그 오리건주에는 포틀랜드가 있는데 그 안에 콜롬비아 강과 후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름이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읽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알파벳만 알면은 여러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C는 무슨 발음이에요? C는 크 발음이에요. C는 크크 하는 크 발음이죠. O는 어와 아의 중간 발음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 드려요. O 발음은 어와 아의 중간 발음인데 우리나라 국어에서는 얘를 오발음으로 보통 많이 표기합니다. 하지만 오발음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와 아의 중간 발음 어 어 이 발음이에요. 그래서 C, O 하면은 커 발음이 나죠. 그 다음에 엘은 르 리을 발음이 나요. 그럼 세 개 읽으면 컬 이런 발음이 납니다. U 발음 U 발음은 여기서는 짧은 발음으로서 어 발음이 나요. 짧은 발음이니까 어 엘은 음 그럼 여기까지 읽어보죠. 컬럼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죠. 한 번 더 컬럼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 세 개만 읽으면 돼요. 자 근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모음 모음 발음 모음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모음은 A, E, I, O, U가 있어요. 그 중에 모음이 두 개가 붙으면은 뒤에 있는 모음은 소리가 없고 앞에 있는 모음은 알파벳 발음. 얘 알파벳은 아, E가 되겠죠. 그래서 컬럼 바이 가 돼야 되는데 얘는 어디서 왔냐면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특히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알파벳 소리 각 각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I는 E 여기서 A는 아 발음이 나요. 어 선생님 왜 A가 아 발음이 나요? 그 이유는 이게 라틴어에서 스페인어에서 왔으니까 A는 아 발음이 난다. 그래서 컬럼 B 아 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영어 읽기를 하다보면은 아 너무 어려워. 규칙이 너무 많습니다. 원래 A는 에바름이라 배웠는데 어 이거는 라틴어에서 왔으니까 아 발음이 나네? 아 너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공부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초적인 알파벳 소리만 일단 공부하는 거예요. 컬럼 바이 이렇게 읽고 아 얘는 근데 라틴어에서 각각 읽어주는구나 비 아 해가지고 이렇게 영어 읽기 공부하신 다음에 컬럼비아 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보면은 나중에 이 단어 딱 보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컬럼비아 요게 나옵니다. 좋아요. 이제는 이거 딱 보면 여러분 백가들 갔을 때 아 우리 손자와 손녀가 쇼핑을 합니다. 어 컬럼비아 이 정도는 이제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읽어요. 이 컬럼비아는 미국에 있는 컬럼비아 강에서 본사가 거기 있어서 이게 나온 거야. 이 정도만 해줘도 할머니 인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좋아요. 다음 갑니다. 요런 혹시 브랜드 보셨나요? 이 브랜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몽벨이라고 많이 합니다. 몽벨 그래서 이 몽의 의미는 산이라는 뜻이고 벨의 의미는 뷰리풀이라는 아름다운이라는 프랑스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산 감상하시죠? 와우 어메이징 소 뷰리풀 아이아이 이즈 마운틴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아름다운 산 근데 왜 아름다운 산이지? 불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얘는 영어 읽기 규칙이 조금은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은 얘는 이렇게 읽어요. 자 M은 음 발음이죠. 오는 오와 어와 아의 중간 발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 발음을 읽어요. 그래서 얘는 어 그래서 뭐 이렇게 읽고 앤 발음은 음 발음이 나는데 여기서는 약간 이응에 가까운 발음이 나요. 왜냐? 불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멍 T 발음은 없어요. 멍트 멍트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냥 T 발음 내지 말고 멍 멍 멍멍 이 발음과 좀 비슷해요. 멍 D는 B는 B E는 에 LL은 두 개 있으니까 그냥 하나만 발음해주면 돼요. 그래서 르 멍벨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멍벨 의 의미는 바로 뭐다? 아름다운 산입니다. 멍벨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의 딱 브랜드가 보면 아 이게 멍벨이구나. 손재손이랑 같이 오 멍벨 하지만 여러분 충격적인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I will give you a surprising news 바로 뭘까요? 이 멍벨은 일본 브랜드입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이에요. 다음 단어 조금 많이 봤죠 이거? 이런 것들 이 로고 아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냐면은 제가 산에 가져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딱 이런 거 뭐 해가지고 무슨 블랙야크 100대 명상 해가지고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블랙야크가 맞습니다. 제가 산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마케팅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백산 도전 이렇게 도전하면서 하는 거를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 블랙의 의미는 검정이라는 뜻이에요. 이 야크의 의미는 소입니다. 소 그래서 야생소 느낌이 강인한 야생소 으아악 이러죠.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블랙야크로 강인함을 나타내는 아웃도어엔 튼다. 뭐 이런 로고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뭐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읽어봐야 되니까 우리 한번 읽는 연습할게요. 자 B 발음은 B L은 L A는 에 발음이 나죠. CK는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CK는 C도 크 K는 크 그러니까 발음 하나만 해서 크 발음만 내면 돼요. 그래서 블랙 이 됩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블랙 검은 검은이란 뜻이에요. Y는 잎을 옆으로 벌립니다. 이 이 발음이에요. A는 에 발음이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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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는 크 그래서 이약 그래서 빨리 발음하면 이약 가 됩니다. 얘도 사실은 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A를 아 발음으로 하는 게 맞다. 이아 이아 이약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약 그래서 블랙 이약 블랙 이약 이렇게 된 발음이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읽으실 때 블랙 야크 이렇게 네 개 따라따로 읽으시면 안 돼요. 얘가 한 번에 갑니다. 블랙 야크 블랙 야크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이제는 아 이게 뭔지 알죠? 무수 들쏘 강인한 이게 바로 블랙 야크 구나 그래서 이런 딱 브랜드 보면 딱 들쏘 가 있네 여기 딱 그래서 블랙 야크 100대 명산 할 때 검은 들쏘 100대 명산 출발 합니다. 이렇게 한번 재미로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 브랜드 많이 보셨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더라고 하죠. 아이 한 명이 있고 나는 아이 한 명이 더 필요해 아이더 아이더 뭐 요런 브랜드인데 자 이 아이더가 왜 아이더인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그 오리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오리가 엄청나게 추운데서 사는 오리입니다 얘가 알을 날때는 털을 가져옵니다 자기 털을 그래서 그 털로 알을 품어요 그래서 그 털을 가져와가지고 아웃도어 잠바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이더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아이더 우리의 강인함을 가져와서 따뜻한 아웃도어 라는 표현을 표현이 아니죠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러면 이거를 왜 아이데라고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아이니까 모음 모음 두 개죠 그럼 뒤에 있는 모음은 소리 같고 앞에 있는 이는 알파벳 발음 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얘는 이가 됩니다 디는 드 이할 발음은 이할 발음은 입술 모양을 이렇게 하고 어 어 이할 발음은 이 발음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어 좋아요 이 발음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이더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그런데 얘도 영어 읽기 규칙이 안 통합니다 영어에서 온 게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왔기 때문에 이 이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소리가 안 나고 아이 발음이 있죠 뒤에 모음이 있고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으니까 얘는 길게 아이 발음을 냅니다 그래서 아이 더 이렇게 발음해요 아이더 이거 이할 발음 할 때 입술 모양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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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에 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아이더 안 됩니다 어떻게 아이더 아이더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이제 왜 이게 아이더가 되는지 알 수 있죠 오리입니다 아 아이더 오리 꼭 기억하면 좋으면서 이제는 이제 딱 쇼핑 갔을 때 어 이 표현 뭐고 아 이거 나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아이더 아이더 아니야 아이더 아이더 이렇게 읽어보는 거 알 발음 살려가죠 여러분 이 알 발음 정말 정말 조심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 요거 한때 엄청나게 유용했습니다 그 뉴스에서 막 등골 브레이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바로 그 대표 브랜드죠 노스페이스라고는 이 사람들한테 알고 있어요 노스는 북쪽 페이스는 얼굴 그래서 북쪽 얼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시는데 얘는 영어에서 표현이 있습니다 더 널스페이스 하였던 톤이는 널스페이스 페이스가 여기서는 마주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북쪽을 마주하는 이라는 영어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구에서 북쪽을 마주하고 있는 가장 험난한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산 하나 산 둘 산 세 개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로 등반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북쪽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얼음이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데도 정복할 수 있다 해가지고 노스 페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3대 산맥 3개가 있죠 3개 산맥이 아니라 산이 3개가 있죠 아이거산 마테오론산 그랑드조라스산 다 어디에 있다 모두 알프스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알프스 3대 산맥을 정복하자는 의미에서 얘를 어떻게 썼냐면 더 노스 페이스라고 우리는 쓴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노스 페이스 하기 전에 요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어떻게 말하냐면 얘를 알프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영어는 철자가 이렇게 되고 한 번에 소리가 나요 A는 에 L은 르 P는 프 S는 스 한 번에 갑니다 엘프스 지금부터는 우리 알프스 산맥 가자 할 때 알프스 산맥 Where is 알프스 안 돼요 한 번에 잘 듣고 따라하세요 엘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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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어야 된다 빨리 하면 이 정도로 되죠 그래서 알프스가 아니라 영어와 한국어에 대한 차이점은 뭐다 한국어는 각각의 소리를 다 읽어줘요 알프스 하지만 영어는 그 소리를 한 번에 읽어줘요 모음이 하나 있으면 하나의 소리입니다 엘프스 신기하죠 요거의 차이점도 기억하면서 우리 아름답게 생긴 이 알프스 한 번 보시면서 너널 스페이스 한 번 읽으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TH 발음은 무슨 발음이냐면 르 발음과 스 발음이 있어요 여기서는 르 발음이 납니다 이거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영어 읽기에서 항상 얘기하는데 무조건 TH가 나오면 모르는 단어는 다 스 발음으로 연습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발음만 르 발음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처음 봤죠 그럼 얘는 지금부터 르 라고 하면 됩니다 입술 모양 이렇게 치아 치아 사이에 혀를 넣고 같이 읽을게요 르 좋아요 이는 중성모음이라 해가지고 얘는 어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너 라고 해야 돼요 그냥 저랑 같이 얘는 특별한 단어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 라고 뭐 읽어도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너 너 500원만 너 주세요 할 때 그 너 랑 비슷해요 너 애는 느 발음이죠 오알 발음이 어려워요 오알 발음은 입술 모양을 이렇게 그래서 어 어 어 오알 발음을 영어 읽기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어 그래서 n o r 하면은 날 th 가 또 나왔죠 제가 그랬죠 th 발음은 the 발음과 th 발음이 있어요 근데 모르면 무조건 무슨 발음 합니다 th 발음 하고 아는 단어 the 발음만 영화에서 저랑 같이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무조건 th 발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요렇게 읽어요 요렇게 치아 치아 사이에 요겁니다 그래서 읽으면 널 널 널 더 널 너 널 널 널 약간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북 이란 뜻이죠 북 북 마지막이에요 F 발음은 우리 많이 공부했죠 입술 모양 이렇게 모아야 돼요 하고 E가 있으면 마지막 E는 소리가 없고 그 앞에 있는 모음은 알파벳 모음 발음이 나요 그래서 A 발음을 해줘요 그래서 FRAI C는 K 발음이죠 그런데 C 발음은 시옥 발음과 키옥 발음이 있습니다 C 뒤에 C E C I C Y 가 붙으면 이 C는 시옥 발음으로 발음한다 라는 영어 판인식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S 발음이 나요 PHRASE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페이스 안 돼요 F 발음 FRAI FRA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 North Face 하면 어떤 거다 북얼굴 그래서 북쪽을 맞이하고 있는 험한 산맥 세계라는 뜻이 돼요 이 정도의 그 개념만 다 알고 있으면 넌 North Face가 무슨 뜻인지 알아 북쪽 얼굴 아니야 에이 북쪽으로도 아니야 북쪽을 마주하고 있는 세계의 힘든 산 알프스에 있지 이 정도 여러분 딱 이제 어디죠 백화점 갔을 때 쇼핑하면서 손녀들한테 I love North Face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어 이런 브랜드 이 산세계 까지 설명해주면 진짜 우리 할아버지 최고 할머니 너무 많이 알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오늘 등산브랜드 한번 읽어봤어요 조금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OR 발음 뭐 TH 발음 여기서는 E가 또 어발음이 나고 이렇게 뭐 중성모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 읽기를 전혀 못하시는 분들은 정말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읽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랭스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자음 두 개의 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영어에서 자음은 A, E I, O, U 이 알파벳이 아닌 나머지 소리를 자음이라고 합니다 자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C 발음과 L 발음 동시에 두 개가 있죠 이 두 가지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일단은 그냥 우리 알파벳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C는 무슨 발음입니까 C는 크 L은 르 일단은 이렇게 했죠 그럼 얘 CL 발음은 어떤 소리가 나냐면 클 이렇게 발음을 내는 겁니다 이거 크르 크르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발음을 하나로 한국에 보면 기역이 있어요 이게 자음이잖아요 기역이 두 개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소리 나는 사람 없죠 이거를 세게 이렇게 발음하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키옥과 리을이 있어요 그럼 두 개를 그냥 빠르게 발음하면 돼요 크르 가 아니라 클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럼 여기 BL이 있죠 그럼 B는 무슨 발음? M M L은 르 읽으면 B을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클 클 불 좋아요 키가 클 사람 할 때 클 잘 따라하고 있죠 좋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자 EA 발음이에요 EA 발음 이제는 알 수 있어요 모음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모음은 소리가 없고 앞에 있는 모음은 알파벳 발음인 이 발음을 내주면 돼요 애는 음 그래서 읽으면 클린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클린 좋습니다 클린은 청소하다는 거예요 청소하다는 거예요 형들 얘기해 클린 클린 청소하다 무언가를 깨끗이 하다라는 뜻이요 여기 책상이 있어 책상이 너무 드러워 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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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청소하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 갑니다 FL 발음 얘도 어렵지 않아요 F는 F 발음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 F는 입술 모양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F 그만 따라해보죠 F F 좋아요 너무 잘 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박수를 쳐줍니다 이 영어 말할 때는 쑥스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랑 같이 따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어가 늘어요 한 번 더 F 발음 좋아요 이게 F 발음이 나와야지만 나중에 영어 회화 공부할 때도 F를 사용한 발음을 정말 잘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포크 있죠 포크 포크 주세요 Can I have a fork 못 알아들어요 Can I have a fork 이런 식으로 F 발음 살려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L 발음은 뭡니까 리을이죠 그래서 읽으면 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풀 얘는 클 얘는 풀 A 발음이죠 에 지는 그 플래그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여러분 플래그 하면 깃발 보이죠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을 접어라 Catch the flag 할 수 있는 깃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플래그 F 발음이 이렇게 살려서 플래그 좋아요 여러분 이게 한국극기가 있죠 태극기가 보입니다 빠빠라밤 빠빠밤 코리안 플래그 이렇게 쓸 수 있는 깃발이 됩니다 자 다음 갑니다 P는 P는 위엔 입술과 아래인 입술이 P 이렇게 붙어요 L은 르 그래서 읽으면 펄 펄 펄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딱풀이 보이죠 딱풀 억지였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요게 어렵네요 요게 자 맨 뒤에 E가 있으면은 E는 소리가 없다 그리고 앞에 있는 A는 긴 알파벳 발음 A 하지마 A 이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A T는 T는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읽으면 플레이트 이러한 앞접시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음을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지만 나중에 우리 프랭크쌤 영어 회화 채널로 넘어가시면 여행 갔을 때 Can I have the plate please? 이게 바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플레이트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접시 짠 나왔어요 이 접시는 영어로 플레이트 가 됩니다 좋아요 다음 갑니다 BR 발음 우리 공부했죠 불 이라고요 여기 이불이 보이죠 이불 어 불이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불인가요 그게 이불 아니야 이건 불이 두 개고 이 더블 수 있는 이불이 있습니다 자 이불 할 때 따라오죠 이불 그렇게 발음하면 돼요 한 번 더 불 좋아요 자 여기 모음이 두 개입니다 모음이 두 개 있으니까 뒤에 있는 이는 소리가 안 나고 앞에 있는 거는 알파벳 발음인 유 발음을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에서는 이 유 발음과 우 발음을 크게 구별하지 않아요 저희 영어 읽기 처음부터 체계제로 공부하시면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유 발음을 내지 않고 우 발음에 가까운 발음을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 유 발음 앞에 에스 에스 에이치 나 에스 발음 에이치 발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유에 가까운 발음이 난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또 정확히 그런 또 규칙들이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유와 우 발음이 난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 두 개를 구별하지 않는다 라고만 기억하시고 읽으면 블루 라고 읽으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블루 좋아요 여러분 블루 하면 파란색입니다 여기 하늘이 보이죠 파란 하늘 The blue sky I like to see The blue sky 하는 파란색입니다 여러분 파란 파란색은 영어로 블루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옅 블루 요런 느낌이죠 자 다음 갑니다 SLEEP 발음이죠 S는 S L은 르 두 개 읽으면 붙어서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슬 슬 이렇게 발음이 나요 혹시 슬기로운 생활 이런 거 읽죠 슬기로운 의사들 막 이런 거 있습니다 옛날에 자 어쨌든 요거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슬 좋습니다 자 이 발음은 어떻게 발음해요 이 뒤에 있는 모음은 소리 같고 앞에 있는 건 긴 모음 소리 이 피는 그래서 슬립 이렇게 발음해요 이렇게 발음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잠자는 사람이 하나 있죠 잠자는 사람이 네 명이 있습니다 그럼 뭔지 아시나요 그러면은 슬리퍼 아 재미없어요 자 어쨌든 갑니다 이 슬립 하면은 잠을 자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한번 자볼게요 오늘 강의 끝입니다 여러분 아 졸려 슬립 좋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슬립 좋습니다 또 이제 강의를 계속 해야 되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자 요것도 좀 어렵죠 G는 그 L은 르 이렇게 읽으면 글 글 여기 글자들이 많이 있네요 그 글자들 하는 글 A는 에 S는 S 두 개니까 뒤에 있는 S는 소리를 안 내도 돼요 그래서 Glass Glass 이러한 유리잔이 됩니다 여러분 유리잔에 보통 물을 마시죠 그래서 I want a glass of water Why did you break my glass 이렇게 쓸 수 있는 바로 유리잔이 됩니다 자 좋아요 Glass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음 자음 두 개가 붙으면 이 자음을 빨리 얘기한다 그래서 얘는 클르 이렇게 읽지 않고 클 멀 풀 쓸 풀 글 이런 식으로 빨리 읽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해봤으니까 요거 우리 한 번 더 읽으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한 번 영어 읽기 연습해보고 단어도 같이 저랑 한 번 읽어볼게요 외우는 것도 한 번 해보죠 자 요거 한 번 읽어보시죠 어떻게 읽습니까 클린 블루 슬립 F 발음 살려서 요렇게 합니다 플라에그 플라에이트 글라스 글라스 좋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관문 같이 한 번 단어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거 뭔가 깰칠 수 있는 거 클린 이라고 하죠 아 책상 들어와 The desk is dirty You have to clean the desk 좋아요 이게 바로 클린입니다 다음이죠 와 여기 하늘 보세요 하늘 하늘이 엄청 파래 엄청 파래 파래 파란 블루 여러분 혹시 자동차 고장 났을 때 파란 손 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그 자동차 정비 업체 H 자동차에서 하는 정비 업체 블루 핸즈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파란이죠 자 파란 하늘 파란 블루 좋습니다 자 다음은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잘 거야 나 이제 수업 안에 잘 거야 자다 sleep 이라고 하죠 진짜 자는 줄 알았죠 제가 잠자다 sleep 이렇게 할 수 있는 슬립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회화에서 나중에 이런 건 천천히 배워요 천천히 배웁니다 일단 우리 단어 읽기와 단어만 공부해요 자 우리 다음은 뭐에 대해서 궁금하냐는 이러한 접시가 나왔어요 이 접시 접시는 영어로 plate 라고 할 수 있겠죠 plate 좋습니다 can I have one more plate please 이렇게 식당 갔을 때 앞접시 좀 하나 더 주세요 excuse me can I have one more plate please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 가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 제가 뭘 들고 있습니까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태극기 그렇죠 korean flag 그래서 깃바른 영어로 flag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죠 다음은 뭘 하냐면 우리 이걸 해볼게요 목이 말라 제가 지금 강의를 넘어했더니 목이 말랍니다 I am thirsty 그래서 저는 이 유리짠이 필요해요 유리짠 영어로 glass glass I am thirsty I want a glass of wate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랑 6개를 다 해봤네요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 자음자음 두개 붙는거 빨리 발음해서 읽어라 불 불 클 이렇게 하는거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아이들인 것 같지 6개만 한번 읽는거 시켜보세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알려줄 때 정말 힘들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철자입니다 아이들 읽는거 이것도 지금 힘든데 이거 철자 절대 쓰게 시키지 마시고 그냥 영상 틀어주면서 프랭크쌤이 얘기할 때 크게 따라해 라고만 해주셔도 아이들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 나는 아 이거 영상도 참 좋은데 조금 더 영어 읽기를 좀 빨리 공부하고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제가 만든 영어 읽기 책이 있어요 이 읽기 책 이걸 갖고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정말 체계적으로 영어 읽기를 처음부터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홈페이지 아래 나갑니다 여기 밑에 꾹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홈페이지 영어 읽기 강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저는 다음 강에서 아니 다음 강이 아니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